중국은 26일부터 징진지, 창장강 삼각주를 포함한 14개 성과시에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네트워킹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ETC 카드 한 장으로 14개 성과시에서 하이패스 자동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네트워킹을 구축한 14개 성과시로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산시, 상하이, 장수, 저장, 안후이, 푸젠, 장시, 랴오닝, 샨시, 후난 등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의 성과시에서는 자동차의 윈드쉴드에 전자라벨만 설치하면 주차를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km의 시속으로 ETC 차선을 통과할 경우 결제 시간이 3초 정도 걸리지만 기존에 직접 수금할 때는 평균 15초가 걸렸습니다. 주차했다 다시 운전할 때 들어가는 연료 소모도 크기 때문에 ETC는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빠르게 이 시스템을 도입한 베이징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탄소 배출량이 17,735만 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ETC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20%의 연료를 더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탄소, 산화물 등의 배출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년간 여러 지역의 ETC가 네트워킹을 구축하지 못해 ETC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를 해결함에 있어 여러 성 사이에서의 비용 결산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교통운선부는 14개 성과 시의 ETC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통일적인 결제센터를 내와 비용 결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국은 여러 성을 오가는 도로뿐 아니라 한 개 성의 서로 다른 도로에도 각자 다른 업주들이 책임지고 수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초 ETC를 개발할 때 성마다 각자의 ETC 발급센터와 결제센터를 내와 사용자들에게 전자라벨과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훗날 시스템 사용자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남북 2개 구역의 네트워킹을 성정했습니다. 창장삼각주, 상하이, 장수, 저장, 안우이, 장시, 푸젠 등 6개 성과시는 2년 전에 베이징, 튄진, 허베이, 산시, 산둥은 지난해에 네트워킹을 실현했습니다. 26일부터 실현된 ETC 네트워크 시스템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남북 2개의 네트워킹을 한 대 통합시킨 후 랴오닝, 산시, 훈안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비용 결산은 교통운수부에서 설립한 국가 ETC 네트워크 결제관리센터에서 통일적으로 결제한 후 비용을 여러 성에 발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과 하이낸을 제외한 29개 성과 자치구, 직한시는 모두 ETC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는 2015년 연말에는 전국 내에서의 ETC 네트워킹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네트워킹을 실현하면서 14개 성과 시의 ETC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용자들은 영업망에서 ETC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절차를 거친 후에야 네트워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레벨과 ETC 카드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경우 각자 성 내에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카드 한 장으로 14개 성과 시를 통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